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도시개발법 281조 제5장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 이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환지방식에 따른 사부 내용을 정리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81조 보면 수용사용방식 사업시행이 나와있죠 1번에 1번, 1번으로 갑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하면 그게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행자는 그 사업장에 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정을 받게 되면 이미 확정고시되어 있는 개발객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그 개발객 내용으로 바로 수용사용어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분까지 담아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시행자에게는 법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라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할 수 있다는 것 1번이 그거고요 그런데 2번, 이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민간시행자라면 수용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추가 동요권을 요구합니다 그게 2번인데요 조합은 애당초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시발조합은 더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장에서만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수용 방식을 저격하는 사업일 때는 절대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빼고 민간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옆에다 그럴 때에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럴 때에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하게 한 요건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역으로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국가, 지방자찬체,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걸 약조로 국지전공이라고 하잖아요 이네들 우리 지난주에 시행자 파트를 체크했잖아요 이럴 때 한번 볼까요 같이? 몇 패 있냐? 258쪽하고 259쪽이 있어요 이 시행자가 대신자 그거 보면 공공시행자가 나와 있잖아요 공공시행자 이 공공시행자는 수용시 바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는 것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동의 어찌 않고 수용할 수 있다 이거 꼭 하세요 그런데 말해서 조합 빼고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시행자는 수용을 하게 한 동의 요건을 법에서 요구한다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상을 소유하고 이렇게 사업대상 토지가 있다 그러면 3동봉으로 나눕니다 OK 그래 1, 2, 3, 3도 나눴다고 가정하고 그때 민간 시행자는 자기가 이 땅 3분의 3을 소유해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들고 소유하고 여기 땅 주인이 예컨대 이렇게 6명이 있다 합시다. 8명, 1명, 2명, 3명, 4, 5, 6, 7, 8 8명이 있다면 이 토지수점의 총수점의 2분의 3을 통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의수점을 줬다, 동의수점을 줬다, 동의수점을 줬다, 동의수점을 줬다. 이렇게 해야만 이네들이 끝까지 협조 안 했다. 그러면 이네들 것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시행계는. 협조했던 이 동의서 주었던 친구들은 바로 이 시행자가 동의를 받으러 갈 때 매매계약 같은 건 체결해가지고 돈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쓰면서 돈 주겠다. 그러니까 동의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네들은 반대했던 이분들은 끝까지 엄청난 욕을 하면서 바로 동의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네들 것만 바로 강제 수용을 하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누가 시행자일 때 그러냐. 민간시행자. 알겠죠. 민간시행자는 259페이지 5번, 7번, 8번, 9번, 9-10 이런 애들이죠. 그네들이 수용할 때는 이런 동요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는 이런 토지소의 동요금이 아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하면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꼭 비교해 두시고. 가로 2번. 이 수용권 등을 발생시켜가지고 동그라로 1번. 이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에 관하여 2법,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공치법을 중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 동그라미 3번이 2번으로 수정하십시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을 2로 수정 못하나왔으니까요. 그래 이 일에 따라 공치법을 중요할 때 게 더시개발법상 이게 중요하니까요. 더시개발법상 개발계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때 아까 그 토지 등의 수용권이 시행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간주된다. 공치법상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치법들아 사업인정을 신청해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권이 인정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으로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으로써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세한 목록, 세부 목록을 담아서 고시한 때 그때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재결신청해서 재결하면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재결신청기관은 공치법은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을 인정을 받은 앞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특별한 규정으로써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도시발사업시행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해라. 그 사업시행정렬까지만 해줘도 된다라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참고해보시고 2번 토지상환채권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공부하실 때는 그 옆에다 써놔요. 도시개발채권과 비교를 하시라고 했죠. 도시개발채권과 비교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이 정리가 딱 됐다. 그러면 바로 도시개발채권을 딱 가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317페이지 있습니다. 317페이지 도시발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시간에 토지상환채권 정리하고 바로 도시발채권으로 가서 비교를 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토지상환채권 중요한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 나오느냐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 수용사용방식을 가지고 도시발관에서 도시발관에서 도시발사발법상 수용방식을 적용해서 도시발사업할 때 바로 이 구역을 지겨냈던 지정권자가 있고요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있죠 이때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이 시행자는요 이 구역에 있는 토니 등을 다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겠죠 관리를 넘겨받아야 자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쭉 구역정지사업을 할 건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구역정지사업을 할 건데 이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시행자 무조건 다 사항제 수용권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협의 매수해요 계약서 써가지고 협의 매수하고 돈 주고 넘겨받죠 이걸 협의 양도를 합니다 양도받아요 이때 협의 양도가 이루지 않으면 이제 반대파들 끝까지 버틸 사람들은 시행자가 수용을 하게 되죠 법적 절차가 거쳐서 소유권 등을 강조로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상 처리하고 끝내버리죠 이때 협의 매수에 들어가야 될 때 그 A라는 사람 땅 중에 있는데 자기 땅이 이렇게 있다 저 사업장 안에 이때 이 밭을 가지고 계신데 전을 가지고 계신데 땅값이 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땅값 10억인데 이걸 매수 대금을 10억 다 받아가실래요 아니면 10억 중 일부만 현금 받아가시고 예컨대 5억만 받아가시고 5억에 상당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다 아파트 건설에서 아파트 한 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서로 협의를 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됐든 건축으로 됐든 이걸 받고 싶네요 그럴 때 그렇게 주겠습니다라는 증권을 줘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됐든 건축으로 됐든 이것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채권을 만들어줘요 이걸 약자로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토지상환채권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하면 이 처리해주는 시행자도 좋아요 왜? 원래 10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5억만 준비하고 5억에 상당한 것은 개발해서 원진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덜겠죠 덜어지겠죠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받아놨던 이 땅주인도요 일부는 현금으로 5억 챙기고요 일부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이 토지였다 자기가 법에서 허용하는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바로 그만큼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또 땅값도 도시발사업이 다 완성되면 땅값 올라가죠 건물가 올라가죠 여기는 신도시가 되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유의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때 발행되는 이 토지상환채권 이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발행하냐 그러면 시행자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발행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역시 시행자니까 발행할 수 있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발행할 때 막 발행하느라 이 토지사자가 이것 좀 발행해주기를 원한다 그때 원할 때 발행하고요 매수용물 일부를 지급하기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발행할 때 이 시행자는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게 되는 시행자의 경우는요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조합은 아예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러죠 수용방식 때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될 때요 민간 시행자는 자기가 사업하다 부도나고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제3자가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공공사업 시행자는 국지공공이죠 이네들은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받지 않고 발행이 가능하지만 민간 시행자가 발행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해 주는 규모는 도시기 발사업으로 도시기 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면적 대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발행해서 줄 때 A한테 준다 그러면 A에게 이름 써서 증권 줍니다 토지상환채권 해가지고 바로 증권을 줘요 그래서 이 A의 이름을 여기다 써서 준다 이걸 이름명자 기록한다 해서 기명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지 무기명증권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기명증권만 된다 그리고 이 증권을 발행해 줬던 시행자는 지네들 사업실에다가요 누구에게 주었다 발행해서 주었다라는 그 자의 상명하고요 주소를 딱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이걸 토지상환채권 원부라고 해요 원부 그래 이 토지상환채권 원부예요 여기다가 원부 원장부가 있겠죠 원부 원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갖추고요 여기에 권리자 이름이 써졌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명증권으로 채권을 받았던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는 이걸 누가 돈 주고 살라고 온다 5억짜리를 누가 6억짜리고 7억짜리 살라고 온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하다 이때 이전을 받았던 그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사기명으로 이렇게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의변경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발행자한테 가서 시행자가 발행자죠 이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전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치우고 취득자인 바로 취득자의 성명으로 주소로 변경해서 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채권 증세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자격화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지 두 관대 중 어느 하나라도 명의변경이 이루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발행해서 줬던 시행자는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언제 이 도시개발사로 조성된 토이라든가 건축물을 상환해 주냐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줍니다 중검사 끝나고 나서 주는데요 줄때에 이 채권 가지고 계신 분 오세요 해서 계산해서 딱 줘요 그걸 수익약으로 공급해 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이 조성된 토의를 공급할 때는 수익약을 체결해서 준다는 것 그리고 그때 줄 때 원금은 5억에 상당한 걸로 줬지만 그 사업기간이 5년 동안 진행되다 하면 5년에 상당한 이자도 계산을 줘야 되겠죠 이때 이율은 누가 정하느냐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채권증서 채권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담보물로 제거하고 돈을 융통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권대증권이니까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체크하겠는데요 282페이지 1번 누가 말하냐 시행자 누가 원할 때 토지사가 원하면 그때 매수금 1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청 면적의 2번을 초과하지 못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은 누가 발행할 때만 요구하느냐 민간시행자다 그 다음에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누가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자 그런데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발행할 수 있다 4번 1번 중요하다 기명증권만 허용된다 이유로는 2번 발행자가 제한다 체크하고 이전했다 떠올쳐서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놔요 토지상환채권 이전했다 떠올치고 가능하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아주시고 이전을 하게 될 때 마지막 보면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서 기재하고 2번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도 기재를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3번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놔요 목적으로 밑에다 써요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면 틀리고 있다 이렇게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가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되면 토지상환채권에도 그 뜻을 표시해놔라 3번 선수금을 보기 앞서서 아까 이 토지상환채권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저 뒤에 더시발채권을 봐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시발채권을 보고 오겠습니다 318페로 가봅시다 317페이지 있네요 317페이지 317페이지 하고 318페이지 나오는데 317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더시발채권 중요표 더시발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지방자탄치장 지방자탄치장은 마지막 중 시도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더시발채권은 시도사라고 하는 지방자탄치장이 발행할 수 있다 뭐 하려고 발행하냐 더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더시군객실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발한다 넘어서 보면 가로 2번 이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자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더시발사업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채권은 사야할 사업을 기준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매입무무자라고 그래요 가로 2번 이 더시발채권은 박스 안에 있는 자리 매입을 해야 한다 누구냐 수용돈을 생방식으로 시행하는 더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인 국지전공이 있었죠 공공사업시행자 국지전공하고 도구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2번은요 민간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공공시행자 예외 더시발사업시행자는 민간시행자예요 민간시행자로서 시행자 지급을 받으면 그때 사야 되고요 3번은 특히 좀 주의해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그것에다 줄까 봐요 개발행 허가 대상이 6가지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있는 건데 6가지가 뭐였나 약조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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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6가지 있었죠 6가지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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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6가지 있었습니다 이 6가지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누구만 이책권 사느냐 이네들 다 이 채권 사야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이게 중요해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이자만 이 채권을 사야 의무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 이 시도사가 이 도시발 채권 발행할 때는 발행 총회,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한 방법, 절차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냐 행정안전부장관 그런데 아까 이 토지 상황 채권 토지 상황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발행해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시도사가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받는다 중요하고요 가로 4번 1번 이 도시발 채권은 바로 발행 방법이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토지 상황 채권은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하라고 했죠 동그란 2번 발행이율 도시발 채권 이율은 바로 밑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토지 상황 채권 이율은 누가 정했습니까 발행자가 정했죠 그 다음에 3번 상황 기간 이 도시발 채권의 상황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 그 말이에요 5년부터 10년을 보면서 구체적인 그 상황 기간은 시도사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지방사산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아까 토지 상황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 시행자가 도시발삽으로 조성된 토이라든가 건축으로 상환해 주는 시점은 도시발삽이 다 끝나고 나서 중고음사 받고 그걸 공급해서 주죠 공급할 때는 수익약을 체결해서 준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서 319페이지 319페 보면 7번이 나옵니다 중도상환 도시발 채권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데 어떨 때냐 이 도시발 채권을 매입한 사유가 허가라든가 그랬다 그런데 아까 개발의 허가였어요 개발의 허가 받았는데 바로 자기의 잘못도 없이 법적 사유하에 그걸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면 자기의 책임씨 취소됐으니까 다시 중도에 상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부부자가 그 아닌자가 내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의무자도 아닌데 내가 착오로 샀어요 그러면 착오로 샀으니까 좀 상환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상환해 줍니다 4번 도시발 채권의 매부부자가 매입해할 금액이 근데 천만원만 사도 되는데 1500 이렇게 초과해서 샀다 그러면 초과하는 것은 상환해달라고 하면 중대 상환해 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수용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공사 동기관을 체결한 자와 체결했을 때 그 공고 도구계약 체결한 자의 기초적 사업 시 도구계약이 일방적 취소 연결 그때도 중도 상환을 해주구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9번 이 도시발 채권 매입필증 우리가 도시발 채권을 사게 되면요 샀다라는 증을 끊어줍니다 그걸 매입필증이라고 해요 그때 필이 마치다 필이거든요 그래서 매입필증을 바로 받아놨는데 멸실 도난 등 사유로 분실했다 하더라도 재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입필증이 그 채권 매입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했다면 재발행을 허용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320페이지 11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 중 토지 형질병형 허가를 받은 자가 됐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야 되죠 사가지고 토지 형질병형 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 그 책이 저기 경기도 양평군이다 양평군에다가 허가를 신청할 때 군수가 그 허가를 내주면서 이 채권을 접수합니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래 그 매입필증을 접수해가지고 보관하게 되는데 보관 기간은 몇 년이어야 되냐 바로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5년간 11번 매입필증을 제출 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 받은 매입필증을 몇 년간 따로 보관해야 된가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받으시고요 이왕에 원짐에 322페이지 하나 보고 갈까요 322페이지 7반 행정심판을 좀 체크해 두십시오 이 법은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 그때 시행자였다고 한번 쳐보세요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를 써나요 행정청이 시행자다 그때 그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를 대파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무슨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도 법적으로 행정청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있다 조합이 시행자였다 조합이 한지방식을 제어하는 사업장의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하면서 환침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행정심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시행자를 제기했던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때 줄 거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대표로 토지소자인 시행자도 있고 도시발조합 같은 시행자가 있어요 조합이라든가 토지소자 같은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때 행정청은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이네들이 시행자다 그러면 행정청이 시행자가 그러고 이네들이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죠 283페이지 선수금이 나오죠 자 선수금을 보시면 이 선수금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발 때 등장하는 거냐 수용사의 방식 이 선수금은 미리 산 받을 수 돈 바로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말입니다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가 될 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바로 보상금 준비해야 되죠 사업에 따른 공사 대금 준비해야 되죠 이런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시행자 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의를 공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 또 개발되지 않고 그냥 넘겨줄 수 있는 원형제가 있는데 원형제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정보비를 받을 수가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냐 시행자라면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가는 게 아니고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땡겨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선수금을 수령해서 사용하려면 자기를 시행자로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받아 쓸 수 있겠죠 이때 시행자가 행정층인 시행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등장해서 할 수도 있죠 특히 민간 시행자들 민간 시행자가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해서 사용하려면 공사 진청률이 10%상은 도달해야 선수금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가로 1번에 보죠 1번 보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이라든가 하나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이걸 원형지라 합니다 이걸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받는다 해서 선수금 2번 이 지정권자인 시행자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이 선수금을 그 대금 전부 일부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자가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이때 선수금을 받게 한 요건이 나옵니다 박스 안에 민간시행자에다 줄 것이고 넘어서 보면 민간시행자는 나번만 체크해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발사업 공사증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때만 민간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원형지를 보겠는데요 자 이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했죠 이것도 원형지도요 그 사업장이 수용상방식을 조하는 사업장에 때만 등장한 겁니다 원형지도 이 수용상방식을 조경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시행자가 있다 이 안에 있는 땅을 협의 매수를 통해서 다 소유권을 넘겨봤던 협의 매수가 결례되면 강제수용에서 보상처리로 소유권을 다 넘겨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땅은 자기 것이 되죠 그 상태에서 바로 논발 야산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손 안 대고 들판이 있다 산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이걸 공급해서 공급받은 자가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형지 공급개발을 합니다 원형지 공급개발이 있게 되면 공급받은 자는 아주 싸게 공급을 받은 게 되죠 그래서 이 특혜는 아무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신도시 만들 때 가장 관건은요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가 빨리 원할 만큼 차야 이 도시가 원활하게 바로 운영이 되는 거지 도시는 건설이 되어졌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실패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병을 우리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인구 유입책으로서는요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학교가 들어온다든가 큰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빨리 신도시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바로 돌아갈 수 있죠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데 인구 유입이 더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형지 공공개발을 법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학교 크게 지어라 싸게 땅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발된 땅을 받으면 공사회가 들어온 땅이니까 넘겨받으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싸게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너네들이 학교 지고 공장 지어서 사람 많이 들어오게 해라 공공 지어서 사람 많이 들어오게 해라 이런 취소에서 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래 이때 원형지 공공개발 관련해서 체크할 것은 원형지를 누가 공급하냐 이 시행자가 공급을 해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공급을 하냐 바로 국지공에 공급해요 국지공 국가 지방사 자체 공공기관 지방사 이네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 학교 용기로 직접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 이네들에게만 하지 아무에게나 이걸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네들을 공급을 받게 될 때요 바로 공장 용지 학교 용기로 쓰겠다라고 하는 용지는 경제 임차를 받쳐가지고 바로 그 개발자로 선정하고요 국지공이라는 이런 공적 주체를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그 국가가 사겠다면 와서 사가세요 라고 돈 받고 파는데요 이걸 수익약이라고 그래요 수익약 방식으로 선정하면 되고요 공장 용지 학교 용기로 직접 개발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일단 경제 임차를 치되 이 해상 임차되면 수익약 개발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네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인 원형지 공업 면적은요 더시발구역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면적 대비 원형지가 몇 장가 보세요 사회자죠 그러니까 3분의 1까지만 되지 절반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가격이 중요한데요 이 가격은 바로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감정과 매기고 만약 그 시행자가 원형지에 공사를 좀 해가지고 기반세를 도로 좀 뚫다가 말았다 그러면 공사업까지 감안해서 감정가격에 있다가 그런 기반세를 설치한 공사업을 해놨던 그걸 합하여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원형지 개발자하고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난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때 원형지를 이렇게 싸게 공급받았던 이자들 그걸 싸게 사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공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주고 공공기관도 안 주고 팔아버렸다 엄청난 차익을 남겨가지고 팔아버린 투기권을 바로 만들어내는 계획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너네들이 공급받았다면 싸게 공급받았다면 너네들이 직접 개발해서 이용하고 바로바로 팔지 마라 라고 매각전을 받습니다 10년이래 보면서 매각하지 말라 그걸 넘겨받은 공급계약체로부터 10년 동안 팔지 말고 공급받아가지고 개발사업을 끝냈다 아마 개발사업을 끝냈다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팔지 말라 그 두 가지 기간 중 빠른 기간에는 팔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원형위를 공급받는 자가 국가였다 지방자치한체에 있다 이 두 명은 그런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팔아도 된다는 거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겼다 그러면 국가는 국가 예산으로 편입해서 우리 국민에게 쓰면 되고 지방자치한체는 지방자치한체 예산으로 편입해서 지방민으로 쓰면 되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끝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죠 284페이지 원형지 뜻 받으시고 이 원형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동그라 1번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 2번 받으시고 3번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급대상 면적 중요하다 3분의 1 꼭 암기 그 다음에 저 5번 중요하다 전매 제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한체를 제한 그 말 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를 제한 원형개발자는 10년을 범인해서 박사안의 기간 원형지에 대한 공급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 완료부터 10년 이 양자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원형을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를 동시에 통합해 봐요 국가 및 지방자치한체에다 통합해 딱 쳐놓고 옆에다 써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합법적이다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한체 이걸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는데 업무 범위가 나있죠 업무 범위 해가지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공급 계약에서 제한하는데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누가 인허가 처리를 해주냐 시행자 해지지 원형지 개발자가 일일이 와서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수용상망실 적용해서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땅이 나왔네요 그러면 중검사 받고 바로 공급계약 공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이 시행자가 팔아먹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5번 수용상망시기한 더시기 발사 완료 후 조성토지 등을 공급해서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작성하나 병에서 누구한테 제출하면 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해라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나가게 될 때에는 바로 공급방법은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저가 정해놓고 최고급으로 입찰한 자에게 파는 것이 원칙인데요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권성지 공공택지 330 정도 이하의 단독주택용자하고 공공정지 있죠 이 세 가지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받으세요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약 시행자가 땅 소유권 넘겨받을 사람 오세요 해서 계약서 준 것이 수익인데 수익약은 바로 한 장 넘어서 보면 좀 공익성이 강하고 또 크게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일 때만 수익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넘어서 보면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로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그런 공공료를 국가 지방자찬체에게 공급할 때는 수익약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실시계에 따라 전치되는 시섬을 유지할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할 때도 수익약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말씀드린 거 토지상화 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화할 때도 수익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토지규모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춰 토지용화치가 현재 낮은 토지를 써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할 때도 수익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저기 7번 경쟁입찰 추첨의 결과 2회상 입찰이 되면 수익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동그라미 3보면 이제 금방 수익약했잖아요 시행자는 이제 금방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약 방법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다만 조성토지 공급 신청량이 지정관자에게 제출된 그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넘어가셔서 289페이지 하나만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여기 수용상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냈던 이 시행자가 한국 토지 주통사다 이렇게 돈 들여서 바로 개발을 해서 끝냈다 그런데 이걸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가를 매기죠 그래서 감정가격을 딱 정합니다 이 감정가격이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저가로 해서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매각할 때는 최고급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팔아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팔면 돼요 그런데 이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되는 땅도 있어요 그건 공익성이 강한 그런 토지로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그게 또 나머지 2번인데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다 어떤 거냐 밑에 공공정사부로 팔 때 두 번째 사회복지설로 팔 때 사회복지설부지로 팔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사회복지설이 중요한데 이때 유료시설을 제한시설해야 된다 그 말은 무료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사회복지설 때만 감정가격 이하로 그 땅을 팔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사회복지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유료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봐두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봐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잠시였다가 바로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제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